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떡해야 해 둘 다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정말 화가 나 그 누구도 버릴 수 없어 차라리 이럴 때 남자가 되고 싶어 왜 하필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나게 된 거야 그토록 애타게 잘 삶을 때는 없으니 어디서 무엇 했어? 어디서 무엇 했어? 혼자가 힘들어 곁에 있던 여자친구가 난 이제는 사랑이 되어버렸잖아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나서 이제 나를 떠나가라고 그녀에게 말해버리면 보나 마나 망가질 텐데 그렇다면 그의 때문에 그녈 다시 볼 수 없게 되어버리면 나도 역시 망가질 건 뻔한데 다 같이!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떡해야 해 둘 다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정말 화가 나 그 누구도 버릴 수 없어 차라리 이럴 땐 남자가 되고 싶어